자 상재야 안녕 상재야 안녕하세요 조회수 10 본다 뭐라고? 조회수 10 야 이거 먹방 한 번 해봐라 누가 아프리카에 나 친구랑 먹방 한 거 있는데 옛날에 초밥집에서 어 선배님도 알으셨습니다 어 야 민우아 너 먹방 한 번만 해줘 좀 짭짭 소리 내면서 먹어라 아니 아니 너 이 새끼야 안 하면 그 시간 끝나는 줄 알아요? 야 단무지만 계속 먹자 어 단무지 단무지 200개 도전 단무지 먹방 지금 시작했어 이거 해서 어떻게 올리는 거야? 몰라 나는 안 올랐어 오히려 이렇게 자연스러운 게 더 조회수 맞지 않을까? 아 민우기 옆모습 잘생겼다 쳐다보지마 옆모습만으로 아무지만 계속 먹게 되겠다 아빠가 막 계속 먹게 되겠다 저 유튜버 될 거예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지금 소감 한번 이야기해줘 그러면 이제 끊을게 진짜 맛있어? 소감이 어때 이거 먹고? 탕수육보다 단무지가 맛있냐? 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멘